어 됐다. 열리나? 잉?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가르테노브 반반이라는 반반의 유치원이라는 뜻을 가진 공포 게임입니다. 솔직히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플레이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길래 다들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 도도새 얘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며 주인공은 또 빨간색인 것 같네? 얘가 정중하게 있잖아.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대학생 두 명이서 만든 인디 공포 게임이래요. 약간 분위기는 뭐야 허기허기 파피 플레이 타임이랑 비슷해서 많이 기괴하다고 하네요. 이거 뭐야. 아 이걸 누르면서 지금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유치원에 애를 보내놨는데 애가 안 돌아와서 부모가 애를 찾으러 온 스토리인가 봐요. 어 뭐야 저거. 뭐지? 뭐야 연출부터가 되게 기괴하다. WASD를 눌러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E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E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E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E키를 눌러서 달리기 인티게임이라 그런가 시작하자마자 모든 조작 설명을 마악 알려주네. 오케이 한번 봅시다. 뭐지 이거? 파란색 카드키인가? BOOTS! 여기에다가 신발 정리하라고 아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얘긴가? 이게 뭐지? 크리에이티비티 에리아 창조하는 지역? 복도가 살짝 보이네요. 여기가 휴게소? 식당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진짜 휴게소인 것 같아. 나는 팔이 많이 달려서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지. 이롱! 이라고 써있네요. 자판기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에게 나 방에 숨어있어. 하지만 난 괴물과 싸워야 해. 괴물과 싸워야 하는데 방에 숨어있어. 클레어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찬스인데. 앞에 몬스터가 그려져 있고 뒤쪽이 여자친구 클레어가 하트를 그리면서 바라보는 모습? 내가 칼을 들고 열심히 싸우고 있군요. 우리 아들 죽었네. 돌아가자 이제. 딱 봐도 지금 죽었거든요. 이게 뭐지? 드론이다. 그지? 왜 안 먹어줘? 리모콘을 먹었어요. 배터리 두 개가 필요? 의자냐? 아 여기 파란색. 뭐 이렇게 귄 줄 알았네.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배터리? 어? 저건가? 원래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배터리 먹었고요. 두 개 먹어야 돼요. 어? 저기 또 있다. 먹었다. 어? 뭐야? 드론이 갑자기 떠 있네? 오잉? 오잉? 내가 조종도 안 하는데 잘 움직이네 혼자? 뭐 어떡해. 좌클릭으로 조종하세요. 우클릭으로? 오? 가장 가까운 방으로 텔레포트 시킬 수 있대요. 아 이게 조작하다가 뭐 낑기면은 텔레포트 해라 뭐 이런 건가 봐. 아... 드론으로 설마 이거를... 저게 버튼이야? 근데 저 부모님 아니세요? 어른이잖아요. 그죠? 어른이 지금 애 찾으러 온 거잖아. 이게 안다? 이렇게 싸대기 팍! 강스파이크로 때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 애 찾으러 온 거 아니야? 급한 상태 아니냐고. 채소랑 과일을 많이 먹으면 강해질 수 있어. Like me, not shut up! 저것도 버튼이야? 왜...왜...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어 됐다. 이제 열리나? 잉? 뭐야 저거? 얘다 얘! 얘! 도도세!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없지 않았... 뭐야 이거? 비켜봐! 어! 어... 어... 뭐지? 뭐지? 왜 안 가지지? 이제 바닥색이 살짝 다른데 설마 유린가요 이거? 일단 저 도도세는 일단 무시하고 너무 어두우니까 끝은 여기야 부서질 수 있는 물체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해석을 잘한 거 맞나? 예를 들면 노란색 유리라던가 이런 건가? 일단 소환 달려! 명령이 안되네 이 노란색 유리를 관통할 수가... 아니네 부술 수 있네 부수는 용도네요 너티 코너? 애가 잘못하면은 여기 구석에 앉혀놓고 생각의 시간을 주나봐 아 공유하는 건 배려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공유해라 나한테 내놔라 이거 내 거다 팬클리아스가 뭔데? 최장? 팬클리아스가 최장이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니? 자 눌러 반응이 없어요 아 이거 활성화 하려면 키카드 같은 게 필요한 건가? 친절은 공짜니까 모든 곳에 뿌려봐 라는 뜻이라고? 아 아 친절을 아무데나 베풀으라는 얘기거든요 뭐가 있네? 어 얘가 아까 맨 처음 카메라에 나왔던 그 친구 아니에요? 우가 부가 부가 우가 말을 할 줄 모르는 친구 아 내가 아까 먹었던 게 파란색 키카드고 이 파란색 키카드로 여길 열 수 있는 거야 아까 그 도둣에 나왔던 바로 이 어두워두운 놀이터를 말이지 놀이터 되게 넓다 되게 좋은데? 저기도 파란색 키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네요? 쟤 어떻게 올라가지? 뭐야 뭐지? 얘 아까 나 쳐다봤던 도도새다 가까이 가면 죽나? 오플라 버드 미션 얘 이름이 오플라 버드인가 봐요 오플라 새는 지금 너무나도 배가 고파요 6개의 알을 찾아서 입에 넣어주면 된대요 엉덩이 달걀을 찾아서 넣어줘요 하나 어? 갑자기 계란이 보이기 시작했어 둘 소환하고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 돌진 돌진 어? 여기서 계란이 나왔어요 아 이걸 여기에다 카드키를 꽂음으로 인해서 이 버튼이 활성화됐나 보다 그치?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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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돌진하지마 아니야 잘못 눌렀어 나 지금 몇 개 먹었지? 배 안에도 있나? 어 예리했다 그치? 지금 몇 개 먹었지? 다섯 개째인가?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나? 아 어딨지? 안 보이네 오플라 새 화나겠다 야 일단 다섯 개만 먼저 줘서 진정을 좀 시켜보자 뭔 소리야? 먹인 소리야 혹시 이게? 하하 되게 저기 무적행 속으로 빠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일단 다섯 개 먹였어요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여기 없나? 어? 어 찾았다 아 여기 진짜 완전 숨겨놨네 이 썩을 게임 염직이나? 다 먹인 거 아니야? Get your prize 어? 뭔가 뱉었어 노란색 카드키 야 여기는 뭐 쇠질이 같은 게 필요한가 봐요 노란색 카드키 아 노란색 카드키 오케이 오케이 소환하고 됐어 이 노란색 표시가 사라져야지 조정이 가능하더라고 자 이제 박아 저기가 열렸군요 잘 만들었는데 1로서의 방향? 1로 직진? 무슨 뜻이지? 망치를 얻었으니까 판자를 뗄 수 있지 않을까? 어? 떨어진다 오지마 스페이스를 눌러서 점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웃음이 최고의 약이지 애가 항상 웃도록 해 안 웃으면 죽나봐 이메젠시 스탑 긴급 정지 주황색 카드키 필요? 이건 뭐 새로 고침인 것 같고 어? 노란색 카드키가 저쪽에 있네 이게 뭐지? 에? 어 내려오는데? 어디? 여기 타야 되는 건가? 사라 고침? 깜짝이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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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꿍야아아아아아아아 안타지던데? 이게 뭔 소리야 한 번 죽었다 뭐 이런 건가? 이 키를 눌러서 다시 태어나세요? 어? 뭐지? 실험실인가? 탄 다음에 누르라고? 됐다. 저 발자국 저 밑에까지 이어지네? 어? 미안 나 드론 잘못 눌렀다. 내려? what was my color? 일단 주인공 빨간색. 예... 핑크색. 예... 초록색. 예... 너 핑크색 아니냐? 얘...는 파란...색... 이거? 이거? 주황색 두 번째는 흰색이야? 아... 아 여자애는 핑크색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부셨네? 오우 뭐야 주황색 카드키? 금지 돌아가... 뭐... 어? 저... 어? 어? 자 이거 뭐지? 자 아이 나 못 읽었어 잠깐만 뭐지? 어 뭐야 얘 움직이는 거 이상해! 어? 여기 불 들어왔어 빨리 어 뭐야 뭔가 귀여워 뭐... 뭐 어떡해? 이머전시 스탑! 뭐야... 죽었어? 헥! 떨어지는 소리 들려요 구웅 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지? 이제? 어? 아니... 이... 벽 탈 수 있는 애 아니었어? 이... 이 발자국은 뭐야 그러면? 뭐지? 간 거야? 진짜로? 이제 더 안 나오나? 어 되게 허무하다 나 뭐 먹었지? 주황색 카드키 어 여기다 아 내가 이... 이거보고 핑크색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소리보소? 지금 보니까 몸이 흰색이네 이거 보고 핑크색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안녕하세요 얘도 일단 소환해놓고 반응이 없어요? 근데 아까 먹은 문서들은 어떻게 보지? 못 보나봐 아니 그 급한 와중에 문서를 주시면은요 그걸 어떻게 읽어요? 이게 뭐야 볼딩 패스? 항공권인데? 3시 23분에 비행기 타는 거야 2016년 10월 23일 무려 7년 전 꺼네요 QR코드가 있는데 매우 스캔해보고 싶게 생겼다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 QR코드 찍으면 이스타일그 나온다고? 우리 장사꾼들이 꼭 찍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뭐가 생겼어 여기? 당신을 위한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누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갑분싸 만들었네 어떤 스바라시가 아니 항공 티켓 먹었는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책상 밑에를 보라고? 아 뭐야? 아 뭐야? 아이씨 이 따위로 숨겨놓으면 어떡해? 나 뭐 눌... 아 이제 이거 눌려지는구나 이거 누르면 TV 나올 것 같아 왓 아 이게 주황카드키 오? 에? 나니? 왓 따 무슨 유치원에 비밀장소가 있어? 안 가져줘 어? 아 엘리베이터가 시설이 많이 안좋은데? 이거 점프해서 타야돼? 그냥 떨어지면 죽는건가? 안 떨어져지네요 까비 이건 뭐지? 라이트인가요? 이거 괜찮은거 맞아요? 어... 그금 싸해 너무 어두워 뭐야? 내가 이럴줄 알았어 지금 멈췄네 뭐야? 어이구 세상에 나님 멋지게 등장하다가 엘리베이터 무너져서 같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뭐야? 뭐야? 이게 끝이야? 뭐야? 생각보다 되게 뭐가 없는데 이게 그렇게 유명한 게임이 됐어? 왜? 도도새의 그 기이함이 좀 임팩트가 셌나? 이 게임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도도새가 캐리했네 야 결국에는 지금 나온 애 얘랑 얘밖에 없잖아 얘는 심지어 막판에 그냥 잠깐 나왔다가 엘리베이터랑 같이 떨어져서 뒤졌고 사장님 알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알? 아 일곱 번째 알을 먹이면 보라키를 먹일 수 있어 당장 갑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문을 아직 안 여운 곳이 있었네요 으우이아 으아 째! 이옷! 하찮냐 생그랑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었을텐데 짱 색 맞추기를 하지 말고 그 전에 찾아야 된다고 일단 이거를 지금 보자 아까 못봤던 건데 아 색깔 맞추는 힌트네 난 혼자야 나는 구멍새와 놀고 싶은데 모두가 날 두고 떠났어? 구멍새가 뭐야? 모두들 날 버리고 파티를 하러 갔어 미스 마선이 분명히 나를 봤는데 그냥 가버렸어 나는 너무 무서워 저 구멍에서 내 친구의 비명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고 있거든 하지만 새는 웃을 수밖에 없지? 대충 이런 괴상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위에 있나? 어? 먹었어요! 와 살짝 보였어 살짝 그럼 이제 돌아가 색깔 맞추지 말고 색깔 맞추면 도도새 일어나잖아 와 아니 저 일곱 번째 알은 어떻게 찾았대? 전부 백이요 또 다른 카드키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보라색 카드키입니다 드디어 이 방을 열어볼 수 있게 됐군 여기가 아까 그 맨 처음 CCTV 나왔던 그 방이네 언제 무서워 쳐다보고 있는 거 쪽지 하나 있다고? 어? 어? 이건 QR코드 찍어봐야겠다 이거를 지금 찍어보니까 한 문장이 나왔어요 It really hurts 그거 진짜 아파 라는 뜻이에요 뭐가 아프다는 거지? 플레임 유튜브를 못 봐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건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항공표도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아 도도새한테 죽어보자고 그것도 궁금하긴 하다 오케이 어차피 분량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거저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그러면 아 근데 진짜 소름 끼치게 잘 만들었다 와 쳐다보는 거 봐 아 나 안 죽는 줄 알았지? 아 깜짝이야 와 방금 알파벳이 나왔거든요? 아까 맨 처음엔 I 이번엔 S야 이거 죽을 때마다 뭐 어떤 문장 완성되나? 아 여기에 쓰면 죽는구나 너무 가까워져서 아 드론이었구나 아 무서워 아 그냥 쓱 지나치려고 했는데 아 걸리네 I, S, T T는 노란색이야 또 얘가 내릴 때 내가 쏙 타는 거지 해 멍청한 무서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아 엄마 아 진짜 싫어 어 뭐야 멈췄어 내가 멀어지니까 멈췄어 얘가 멍청해졌어 뭐야 귀여워 귀여워 어어어어어어어어 우지마 이 개색 파락파락 아 옳냐아아악 까비 그럼 개빠르게 이 의자를 타면?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어요 난간 타고 가보자고? 아싸 빠른 조금만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뛰어! 까비! 아니 저기 난간으로 가도 벽에 부딪혀요 두번째 칸 지금! 어? 아 탔는데! 지금! 어 됐다 와 야 탔어 탔어 잘 있어 난 갈게 야 쟤 목 목 틀어지는거 봐 터지겠다 야 목 난 왔지롱 안녕 어 뭐야 안가져지는데? 어떡하지? 뛰어온다 음 못와 멍청하고 귀엽고 가련한 도도새 같으니 이거 누르면 되나? 뭐야 아 뭐야 길이 갑자기 생겼어요 길이 갑자기 생기고 도도새가 떨어졌어 아까랑 뭐가 달라 일단 QR코드 한번 읽어볼게요 어? 사이트가 나오는데? Congratulations You've made it to the 점보조시 라운지 점보조시가 그 초록색 괴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별 내용은 없고 어떤 라운지에 초대됐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여유롭게 먹고 마시고 친구도 사귀고 그래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최대한 멀리서 두르고 아! 아 밀리네 저 방금 위치 확 바뀐 거 느껴졌죠? 아 바로 타고 내려갈라 했는데 하이파이 와 건치네 이빨 몇 개냐 저거 좀 뽑아가지고 이빨 없는 사람들 양도해줘도 되겠다 자! 이렇게 반반의 유치원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뭐 2 나온다고 하니까요 2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되게 짧은데 확실히 매력은 있네요 확실히 캐릭터성이 되게 뭔가 기묘한 그런 느낌을 줘서 이게 전세계적으로 좀 먹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처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만큼 좋은 작품으로 반반 2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알찌 tutti 알찬 정말 감사합니다 är 뭐 佐 lith